오늘은 10편 42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불안에서 자유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안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심리상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너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또 적자 생존의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확고하게 빨리 되도록이면 능력 있게 되도록이면 남보다 앞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과연 내가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러한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는데 내 건강이 허락할까 과연 내가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남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고 동시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각자의 직분과 각자의 맡은 직역을 우리가 동시에 잘 감당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확실치 않는 불안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가 받아야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우리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참 빛과 같은 존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전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불안할 때 우리는 첫째는 그 마음이 안정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되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고 여러 차례 얘기해 드렸습니다. 뭐 아드레날린 또 노아드레날린에서 아드레날린 부신 수질 호르몬이죠. 또한 커티솔이라고 하는 부신 피질 호르몬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분비되다가 보면 잘못 그것이 산화가 되어서 에너지 대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산화 소위 말하는 산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소되지 아니하는 산화 과정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염려할 때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에너지 대사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활성산소들이 많이 생겨서 결국은 혈액순환에 동맥 경화가 생길 수 있고 또 면역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혈액순환도 잘못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지방과 단백질이 태워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산화물질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피부를 주름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혈관이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각종 성인병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또 지방간 뇌졸중 심장질환 협심증 여러가지 자가 면역성 질환들 나아가서는 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병들이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롭게 하는 겁니다. 빨리 늙어지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활성산소의 문제는 모든 질환의 90%가 바로 활성산소의 생성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활성산소를 적게 만들어지기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수면을 취해야 돼요. 또한 운동을 적절하게 해야 돼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땀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운동하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극렬한 운동선수들 그분들이 사실은 노화의 과정이 매우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리상태 중에서도 가장 만성적인 심리상태인 이 불안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불안한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불안이 오게 되면 어떠한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마음이 끊임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시 내가 오늘 사고가 일어날까? 이러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이 점점점 이렇게 집중되다 보면 머리가 하얘지는 소위 말하는 브레인 포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중할 수 없고 더 이상 안정되게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안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범불안장애에요. 또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꺼리게 되고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때를 쓰고 외부하고 틀어박힌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은둔형 외톨이 소위 말하는 히키코모르 이라고 하는 일본말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불안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어떠한 강박적인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이거에요. 분명히 그 가스를 끄고 나왔는데 혹시 또 켜져 있을까 가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오니까 꺼져 있어요. 그리고 그건 한 번 두 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또 그 강박적인 생각이 또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또 와서 확인을 해요. 그건 꼭 무슨 뭐 불 끄고 뭐 이게 뭐 가스불을 끄고 이런 것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하고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러한 문제를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문제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연차적으로 순서적으로 확인하고 해결해야 된다. 그러고 갔어요. 감사합니다. 또 왔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걸 직접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그러고 해서 또 감사함을 갔는데 또 왔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실제로 강박장애에 걸리면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근본이 바로 불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불안이란 병이 이마만큼 아주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또한 이 불안이 좀 극대화되고 하게 되면 이제는 몸이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전혀 불안한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몸이 마치 강도가 갑자기 들어온 것처럼 몸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말할 수 없는 내가 꼭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오작동 경보가 오작동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좌율신경이 그냥 지 멋대로 움직여버린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그냥 브레이키를 밟는데도 그냥 막 질주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브레이키를 밟은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러한 것이 조사를 해보면 본인이 브레이키를 밟는 그렇다고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참 신비한 거예요. 이것이 오작동이라고 그러죠. 오작동. 브레이키의 오작동.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작동되기 시작하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이 불안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공항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안내방송에 여기 닥터분이 계시면 여기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 두 번 정도 가다가 콜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공항장애 문제야. 그래서 안정을 시키고 수액을 마치고 하니까 금방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막대한 피해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로제가 더 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 세계 속에서 평영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양심의 어떤 가책이 별로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삶대로 세상 속에서 살다가 끝나면 그것이 끝이지 뭐. 이렇게 살지 마. 우리는 내세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절제와 인내와 순종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삶.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살기가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물론 의학적으로 이러한 불안을 통해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타민 C나 비타민 E나 비타민 D나 또 코큐텐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비타민 제품들 또 식품들이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C 같은 것은 메가 비타민 요법을 통해서 하루에 8000cc, 9000, 많게는 12000cc까지 미리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항산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품을 가지고 비타민을 가지고 우리가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안의 문제를 좀 더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불안에서 자유화하기 위해서는. 이 근원적인 불안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이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인 그러한 결과예요. 확실하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직장에 나가서 어떤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시험을 앞두고, 과연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직장의 승진을 앞두고, 사업을 앞두고,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불안은 불확실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 불안은 불신의 결과가 바로 불안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비록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알면서도 내 고집 때문에 내 정력에 이끌려서 불순종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앞에 어떠한 삶이 펼쳐지든지, 우리는 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믿을 때, 우리는 불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불신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뢰하는 그러한 교만의 문제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일의 폐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불안에 해결되는 겁니다. 불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사주팔자나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틀에 박힌 미래가 예정이, 팔자대로 예정이 돼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다 사주팔자에 의한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의 중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온전하고 고요한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온전하고 고요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에 모든 것들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결과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비난이나 사람이 애매히 우리에게 권한을 줄지라도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진 핍박과 권한과 매맞음과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은 그분의 마음만큼은 평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시오페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오페라는 것은 파도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잔잔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효한 상태.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의 두 번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의 생사화복을 중환하시는 하나님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그 마음이 고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고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믿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신 줄로 믿기 때문에 내 피로를 다 채워주실 걸로 믿기 때문에 배설을 해도 다 진자리 마른자리 다 닦아주시고 배가 고프고 울면 그냥 밥을 먹여주시고 불편하면 가슴에 안아주시고 편안하게 도닥거리면서 차장가를 불러주시는 어머니 이와 같이 10편 기자는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평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히브리스 세 청년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두고가 하나님께 너희가 절하고 경배하면 예루살렘과 경배하면 너는 풀문불에 던져오리라 그렇게 경고하고 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 결과 풀문불에 던져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확실하게 믿었다 이거예요. 설사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행동 하나님을 위한 예배 드리는 행동은 결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들은 첫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믿었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풀문불에 던져졌을 때 털 끝 하나 타지 아니하고 그을린 냄새도 없어.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네 사람이야. 한 분은 인자와 같은 분이야.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들이 풀문불에 나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너희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신이로구나 이제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모든 불안은 깨끗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뢰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원수들이 범접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 그 신뢰가 바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미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죽음이 와도 죽어도 좋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거 아니에요. 꼭 죽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실패하는 것이 있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크게 창댓게 되는 성공하는 사람 에디슨은 말이에요. 뭐 천번의 실패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노력 천재 영감은 1%밖에 안 된다 이거야. 99%의 노력으로 실패를 거듭하고 또 거듭하고 거듭했을 때 그야말로 필라멘트 전 세계를 밝히는 전구가 발명된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실패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성공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왜 누려와 합니까? 왜 누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일에 그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Angst essentielle auf 불안은 영혼을 참식한다.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원래는 문자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이지만 분법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참 독일의 천재 영화감독인 베르노 파스빈더의 그러한 작품인데 이 불안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것인가. 불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흑암의 권세를 주관하고 그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한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영화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하나님과의 사리를 분리시키는 사이를 갈라놓는 사탄의 무기예요. 다윗은 이러한 사탄의 무기에 치명삼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신음했습니다. 울면서 불면서 그 상처와 그 아픔에서 나음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믿음을 상실하고 파도를 보고 바람을 봤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물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왜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하나님만큼 신뢰할 분이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1편 3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음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그야말로 사울의 그러한 추격을 따라서 그야말로 이리저리 헤매이며 돌아다니며 목숨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살기 위해서 그 목마른 그 목을 축이기 위해서 갈급하게 어디로 갑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높은 곳에 물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벽을 타고 말이야 90도 가까이 되는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요호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사슴의 발은 절벽에 말이에요. 발이 발굽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그 조그만 틈만 있으면 거기에 발굽이 끼어서 척척척척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자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따라오다가도 절벽으로 올라가면 사자는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생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이 사슴처럼 하나님 앞에 갈급한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위경에 있나이다. 원수들이 사망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참 안 됐고 사업에 실패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무화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양이나 소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요호하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불안하지 않겠나이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지로다. 하나님이 가하시는 곳입니다. 가장 큰 인생의 불행은 다른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행이 가장 불쌍한 불행인 것이에요. 기도할 수 없을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편 기자인 다윗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도와주셔. 하나님께서 보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도 사업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에게 이런 문제 생기고 이런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는다. 이겁니다. 믿는다.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말이에요. 내가 부를 때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거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목자의 음성이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를 때 약물이들이 사방에서 풀을 뜯다가 목자 앞으로 다가오는 이란 모습을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경에 차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치 양물이가 음해하고 목자를 위경에 있을 때 불러오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늑대와 실항을 쳐서 도망가게 하고 사자를 이빨을 갖다가 빼서 어린 양을 되찾으신 우리 주 예수 예수 크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위치 설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불안할 때는 세 가지 시재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과거가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내가 1978년도에 그때 그 사람을 안 맞닿더라면 지금 내가 일어난 꼴이 아닐 텐데 내가 그때 정말 저 원수같은 인간이라고 내가 엇기지 않았으면 내가 이러한 모습이 아닐 텐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과거에 그러한 것을 책임 평가하지 말란 얘기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게야 회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마귀가 공격을 한 것을 회개해야 된 것 그리고 그러한 죄책감이 들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고백하면 믿보고 의로우사 그리스도의 보배론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함을 주실 것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과거를 뭐하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야 로세처가 말이야 그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 소화를 향하여 분리시키는 작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고 했지만 로세처는 뒤를 돌아다 몸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마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문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생각나게 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그 과거를 청산해버려야 돼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가를 멀리해버린 거예요 마치 바다 바다 속에 이 바위를 던지면 깊은 바다 시면에 잠긴 것처럼 그 죄가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하나님 제거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독생하신 주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정제함을 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제함이 없이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위치설정 과거에 대한 위치설정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현재의 위치설정이야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뭐하고 있는가 지금 어떤 장소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장소에 있는 것인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나를 볼까 봐 수풀 속에 숨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아담과 하하가 가린 거 아닙니까 그럴 수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아담을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위치설정을 바로 할 때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교회를 떠날 때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옷을 입힌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또 자유암을 입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회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대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탕자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아버지는 종례여기에서 그 탕자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돌아오면 밑보고 으로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병자도 다 용서하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문제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도망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슬픈 삶이에요 불안한 삶입니다 인생이 인생이 피폐해지는 삶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분절된 분리된 그러한 삶이에요 생명이 떠나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위치에 바로 계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주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위치로 그 직분으로 그 가정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미래에 대한 바른 위치 설정이야 미래에 대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까지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가는 중간단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본다는 것은 사랑의 완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개시하신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를 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뭘 바라보냐 소망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본다 이거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 이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내게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고 그야말로 죽음이 아플 우리에게 위협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걸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깨닫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뭐하라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염려를 죽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 호산나 하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 위에 얹어버리는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염려의 옷을 나귀 위에 던지면 누가 앉으셔 예수님이 그 옷을 깔고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나타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모든 염려를 다 벗어버리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 염려의 옷을 주님 앞에 들여지게 되기를 주의하며 주관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상생활에서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그 염려의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려놓으라 이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다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을 얻고 싶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시험의 문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일하여 고통당하고 힘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주의하며 주관합니다 염려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기를 주의하며 주관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해는 가볍고 쉽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를 매게 되기를 주의하며 주관합니다 세상의 멍해는 벗어던져 버려야 돼요 그 대신에 예수님이 주시는 멍해는 어떤 멍해입니까 온유함과 겸손한 멍해요 가벼운 멍해요 그 멍해를 매면 쉼을 얻는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쉼의 멍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쾌하는 놀라운 은혜의 멍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천성으로 향하게 하는 기쁨과 환호의 멍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의 멍해를 던져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멍해를 예수님께 던져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깔아 앉으시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주님이 입성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거야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거야 여러분 왜 바라지 않냐 이거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모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천등하시고 무소 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주여 주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염려는 다 떠나가버리고 여러분의 불안도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크리스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내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가 온 데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죄의 문제 이 과거의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 현재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한 소망을 두고 요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예수님 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로 내려놓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인생의 문제 이별과 슬픔과 애곡함과 질병과 고통의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갖고 오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모든 불안은 하나님 앞에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의 문제는 깨끗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제 첫 단추가 바로 끼이면 해결이 됩니다 영원한 영생이에요 영생이오 생명이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을 바로 있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며 각색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마귀에 눌리면서 자익해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가 원수를 갚으시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으로 때도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안은 주님 앞에 오면 해결됩니다 주 예수여 저희들의 불안을 다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